저희 진도가 자랑하는 명창, 남도작가, 예능보자 강송대 선생님의 여러분의 육자배기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강송대 선생님은 내일하고 모레 진도에서 남도민여 경찬대회가 있어요. 그 대회 1호 대통령상 수상자이시고요. 그리고 방수민 명창은 공주 박동진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셨고요. 허해선, 양해인 이분들은 남도민여 경찬대회 전부 대통령 수상자들입니다. 그리고 지선아 씨는 공주 박동진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셨고요. 김영양 씨는 전주대사숲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귀 아마 깨끗이 씻어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립무용단 단원이신 박기장님의 씻김살풀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통 살풀이 수건 들고 하죠. 오늘은 진도 씻김 곳에서 인생의 한을 상징하는 골을 들고 춤을 춘다고 합니다. 음악 연주의실 분들 소개 드리려고 했는데 잠시 후에 소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욕자배기와 씻김살풀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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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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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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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